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은 부부이세요? 네 지금 얼굴 짝 해당하려고 기록해 해운대에 지금 살고 계신거에요? 네 해운대 장산에 살고 당첨되신건가요? 네 저희 신혼부부 당첨 몇자녀일 때 당첨된거에요? 1자녀 그럼 1자녀였던 친구가 네 많이 컸어요 저 친구가 옛날에는 갓난이기 네 맞습니다 4년 가까이 중공했으니까 공기가 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분양을 해서 2023년 9월에 입주하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럼 무슨 타입이에요? A타입입니다 84A타입 로테캐스의 루츠에는 84타입으로만 되어있는 35평형 단일 네 맞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나요? 일반적인 타워형입니다 아 타워형? 여기는 신발장 신발장에는요 한쪽에는 이렇게 들어가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 있는데 여기 펜트리 네 여기는 펜트리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구조가 안좋다거나 좁은건 요즘은 아닌거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좀 잘 나온거 같아요 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꺾어서 이제 거실로 나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 가장 먼 방입니다 네 거실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네 여기 거실로 가게 되면 긴 복도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실 조망을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거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가 지금 49층 탑층인거죠? 예예 맞습니다 와 꼭대기층인가요? 예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49층에 이렇게 높은 데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 없어요 저희는 맨날 저층에만 살다가 살면서 제일 높은 데 살아본 게 몇 층이에요? 15층이 제일 높은 거 15층 와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탑층이잖아요 근데 49층에 올라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근데 느낌상 네 느낌상은 높지는 않은데 이제 바닥을 보면 고들더라고요 네 무서워요 아직까지 네 갇혀 볼게요 자 여기 49층에서 보는 표입니다 와 근데 진짜 말씀대로요 생각보다 이게 49층이라고 해서 막 다리가 고들거린다거나 그렇게 많이 높게 느끼지진 않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서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옆에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어머니 작가가 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와봐 와봐 저 와봐 저 말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집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갈 뻔 했어요 같은 부분 와봐 와봐 와 반사적으로 제가 갈 뻔 했어요 와 저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또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저 안 보일 줄 알고 되게 막 조금 보일 줄 알았는데 에이 그래도 자기 코칭인데 탑칭인데 그래도 안 보일 줄 알고는 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조금만 보일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보입니다 되게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예 좀 좋아요 기대 이상 네네 그냥 저 부엌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엌에서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진짜요? 부엌에서 보인다고 하면 부엌 창이랑 작은 방 창이랑 같은 방향 보고 있으니까 작은 방에서 보이는 뷰도 상당히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 그냥 이 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판사형 대비해서 장점이 이제 뷰를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판사형은 아까 앞서 본 집은 남동향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은 남서 남서 그 다음에 방은 남동 이렇게 기역자로 보는 거죠 네네 와 그 뷰가 진짜 좋네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바다 쪽을 보면서 부산항대교가 어디 있나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부산항대교를 보니까 이 다리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보이는데 네 딱 주탑이 있는 부분이 저기 아파트 두 개가 가리고 있네요 제니스 아파트 제니스하고 오션브릿지 네 오션브릿지 저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아파트잖아요 네 저 아파트가 올라오기 전에는 그냥 보였겠다 그쵸? 네 좀 아쉬운 부분 맞아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쵸? 그리고 만약에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은 또 언제든지 다른 게 올라와서 뷰가 바뀔 수 있는 곳이라서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49층 탑층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겠네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 40층 최대 40층 네 최대 40층 검천기지창이 이전을 하면 새로 들어온 건물이 일단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거실에서 바로 내려다보셔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기지창 보이는 것도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조금 흑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색깔도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오늘 같은 날 뭔들 안 알아보겠습니까? 네 아내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나중에 범청기지창 개발되잖아요 네 의료하고 상업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들어올건데 네 네 본인이 이제 알아본 결과 주거 같은 경우에는 40층 높이로 네 네 계획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49층이니까 네 나는 살았다 일단 뭐 안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하 좀 제가 그렇게만 되기를 바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것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공원하고 이런 거 일단 계획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게 들어온다고 해서 혹시 본인 집이 조망이 가린다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저렇게 기지창으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네 다른 쪽으로 개발이 되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여기 기지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서면 그리고 저기 음천동 저쪽이랑 이 단절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 이음매 역할을 하겠네요 또 네 좀 확장성도 더 가질거죠 네 그리고 여기 밖에 보이는 것 중에 또 뭐 한 개 짚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네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와 이것도 좋네 이런 거 산 산 네 등장보다 가깝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눈앞에 봐도 산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네 이 거실에서 또 받아도 좋지만 녹색이 저렇게 보이는 것도 좋거든요 네네 네 이쪽으로 좀 옆으로 두시면 개그매도 보입니다 볼까요? 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쇼파뷰라고 해요 네 여기 이제 쇼파를 놔두고 티비를 놔두실 텐데 이쪽으로도 완전 뻥뷰입니다 네 하늘이 엄청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개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쪽 가야대로 쪽으로 쭉 가면은 저기 가야로테 캐슬 너머로 또 개금 쪽으로도 보이거든요 저기 보니까 비행기도 하나 올라간 거고 저기 누울한 아파트 보이는데 저기가 개금 엘지 아파트죠 네 이쪽으로 해서 산하고 또 어울리는 시티 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이 있는 게 진짜 말씀대로 좋은 것 같네요 나중에 가을 되고 봄 되고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네 조그마한 사찰 같은 것도 하게 보이네요 네 혹시 불교를 믿으시나요? 아니 저는 불교 아 진짜요? 불교신자이십니까? 네 집이 다 불교라서 네 아침마다 여기서 이제 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를 아는군요 우리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하늘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타워형이라서요 네 이제 거실 끝에서 주방 쪽으로 보면 요렇게 보이고 이제 냉장고 자리가 여기 두 개가 있고 위에도 수납장 그리고 에어컨까지도 다 설치해 놓으셔서 여기 위에 거실 그리고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되게 화사하다 그죠? 네 밝고 네 이 바닥 같은 거는 유상 옵션을 적용하는 건가요? 유상 옵션 했습니다 원래 적용 안 하면은 그냥 강마로 강마로 설치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없었는데 입대 위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가지고 아 아냐? 아 원래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 그래요? 혹시 아파트 여러 채 갖고 계신거니까? 아니요 다른 아파트나 헷갈리실까요? 전혀 안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옵션에 원래 없었는데 아니면 뭐 옛날에 좀 유행진한 폴리싱 그리고 유광 빤딱빤딱 거리는 거 있었는데 지금 트렌드에 맞게 좀 무광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음 와 부엌? 저게 원래 타입별로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아아 입대 위에서 이제 저색으로 저색을 더 인기가 많으니까 좀 선택하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밝은색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타일은 옵션을 적용해보니까 이게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잘한 거 같아요? 잘한 거 같아요 돈값을 좀 하는 거 같아요? 네네네 좋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돈이 좋다 그쵸? 얼마짜리 옵션입니까? 한 500 네 500 한 500 한 5개 정도 네 네 투입하셨는데 그만큼 돈값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차피 매트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래도 보기에는 더 좋으니까 맞죠 근데 저희는 사실 옵션을 거의 공짜로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때 그 부산 아이맘플랜이라고 저희 그 원래 다자녀가 했어야 되는데 다자녀가 이제 없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 애가 또 그것도 선정됐어요 너무 대박이네요 5% 할인해줘가지고 아 그리고 5%면 진짜 2천만원 넘게 한 2천 6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옵션 값을 그냥 뽑으셨다 네 그 말을 앞에 일부에 찍으셨던 분이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이맘플랜이라 해가지고 또 5% 할인 받았었거든요 그분도 일자녀로 신호 뚜껑으로 되셨는데 그 아이맘 그걸로 해가지고 옵션 값을 뽑았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아 그리고 저희는 막 개학하러 갔을 때 네 그 사람들 박수도 쳐줬어요 저희한테 축하한다고요? 네 저희가 제일 운 좋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만들고 네 제일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타워형이라서 여기에 식탁을 두셔야 됩니다 네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상 6인용까지 놓기에는 여기 튀어나서 네 그래서 4인용 정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큰 거 놓고 싶으면 요렇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기 냉장고 자리랑 주방 여기 이 폭은 되게 넓다 그죠? 네 주방일 많이 하세요? 왠지 셰프처럼 생기셔가지고 전혀 안 하세요 아 진짜요? 전혀 못 하세요 귀한.. 귀한 아들 아 유폰보고 요리는 자주 느껴졌어요 귀한 아들로 가가지고 네 그럼 본인이 주방일 다 하시는거에요? 네 제가 다 하죠 그럼 이 주방에서 이제 본인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텐데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기 기저짜로 있는 것도 뭔가 저기 뷰 되게 좋거든요 아 뷰! 한번 볼까요? 네 자 설거지 뷰라고 하죠 여기도 주방에 옵션 적용해서 이 광폭 이거 엔지니어드스톤이랑 네 이거 다 있어요 그죠? 네 네 시커볼 되게 크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뷰를 보시면은 아 여기 바다 보여요 바다가 어떻게 있어요? 일찍으로 보이던데 아 저쪽으로 보이네 저 바다는 이제 거실에서 보는 바다랑 비슷하다 그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CGTV가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저기 BIF 시커볼이 보이니까 밤에 더 예쁠거 같아요 다이영보기 다이영보기 그 1부에서도 말했는데 저도 좀 특이하다 이거 뭐지 이렇게 써요 이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이 문짝이 원래라면 원래 이거였는지 원래 이런 문짝은 안방에서 이 발코니로 나갈 때 나여있는 그런 샤시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실외기실도 저렇게 샤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걸 닫을 경우에는 소음이 차단되는걸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창이 있습니다 세탁실 되게 넓어요 그죠? 네네 건조기하고 세탁기 두개 다 쓰세요 네 그럼 여기 다 노음식이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위로 안 싸우셔도 되고 모델하우스에는 베개 조각으로 기억하는 와서 보니까 넓어서 좋죠? 네네 주방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두 분이 샷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샷이 좋다니까 바로 뒷걸음질 챙겨요 안방으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살짝 노란빛이 나오는데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아까 84C타입 가보니까 거기는 드레스룸 옵션을 하셨더라구요 혹시 아세요? 아 저희는 옵션으로 저희는 옵션으로 아 맞아요? 아 그러면 그 타입 전용 옵션이구나 네 거기는 그걸 가보니까 드레스룸 옵션 해가지고 여기에 아예 쇼룸처럼 그렇게 네 여기에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구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방에서 말했던 문장이거든요 원래 이런 문이 여기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독특합니다 빨래건조대 전동으로 설치가 될 것 같구요 여기 대피실 하얀식 대피실이 있습니다 살면서 대피할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탑층이라서 네 49층이라서 거의 뭐 대피 못하신거에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네 하긴 대피실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죠 네 무조건 내려가거나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무섭진 않으세요 무서워요 사실 저희 둘 다 고성포증이 있어요 고성포증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렇게 근데 전에 막상 와보니까 괜찮았는데 엄청 무서워가지고 땅을 잘 못 쳐가지고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네 생긴건 되게 남자랍게 생긴거에요 되게 약한 모습 보이시네요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네요 여기에는 드레스룸하고 욕실하고 화장대 있습니다 화장대 상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로 돼있고 이렇게 살악장 화장대는 이제 아내분이 주로 사용하실 거 같은데 네 화장품 되게 많으실 것처럼 생겼네요 저는 없어요 아 진짜요? 화장품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이제 생기고 있어요 아 그쵸 롯데백화점도 갈아입고 네 이제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네네 롯데백화점 뭐 걸어가면 도보 오븐에다가 그 백화점 2층 3층 갈 필요도 없이 1층에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고 화장품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고 화장품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올리브영 갈 필요 없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맞벌이에요? 예예 와이프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의 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84타입에서 아까 C타입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다른 아파트 가보면 이거보다 작은데도 훨씬 많거든요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이제 두 분 옷이 많으세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저도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채우셔야겠네요 백화점 1층에 가셔가지고 네 화장품도 사시고 옷도 사시고 잘 듣고 계시죠? 예예 아니 롯데캐스 엘루체 이사 오실 거면 그 정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백세권입니다 어 근데 되게 멋있겠다 걸어가가지고 백화점에 그죠? 응 딱 양손 가득 쇼핑백 딱 해갖고 차에 안 싣고 걸어서 걸어서 집으로 막 귀가 너무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욕실 욕실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젠다이도 있고 수납장 안에는 여기 콘센트 매장된 것도 보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안방을 받고 이제 아이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가 한 명인가요? 네 아 그럼 뒤쪽에 이제 아이방을 꾸며 주어야겠네요 남편과 하는 아이방만 하여게요 본인은요? 저 제 방 아 아 아 안방이 본인 방이고 네 대방이고 여기 하나씩 아 그렇게 여기를 제 방으로 하고 옆에는 아내 방 이제 아 저쪽 큰 거실이 이제 에이드 두 방 딸 둘이라서 그렇게 하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결혼과 거의 동시에 방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탈수반도 사요 코르마에 오라서요? 이도 가나요? 이내는 안가 아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이도 갈거든요 아 아 뒤쪽으로 수납장이 보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이 진열하는 공간에는 어떤 걸 두고 싶으세요? 저희 커피 머신 두고 싶었는데 여기 콘센트가 없더라고요 어 아 맞네 아 맞아요 보통은 있는 데도 많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커피 머신이나 토스트기 이런 거 두라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액자나 이런 거 두라고 액자나 디퓨자나 오브제나 이런 거 놔두라고 아 조금 아쉽다 그죠 수납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키 큰 장이 아닌데요 여기 열어보면 아 여기 콘센트가 이 안에 있다 아 콘센트가 여기 안에 있어서 여기는 무선청소기 같은 거 네 넣어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복도를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이제 욕실이 있거든요 욕실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도 아 욕조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샤워버스 공용 노실에는 욕조 욕조 욕조가 되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다 그죠? 좀 체계하게 생겨서 네 저희 남편은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등치가 커져가지고 네 음 그 아기 욕조 비슷하게 네 맞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할 거 같아요 아이가 있기는 좋은 거 같아요 옆에 손잡이도 있고 딱 누워갖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남편방인가요? 어 선택하게 그거는 해줄게 그거도 해줄게 살려드릴게 네 아마 여기가 제 방이 될 거 같습니다 아 본인방 와 근데 그게 어디에요? 감지덕지다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방인데 네 뷰가 좋잖아요 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뷰 마음에 드시죠? 네 뷰는 어 이제 거실에는 남서 그리고 이 방에는 남동으로 보이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남동 이쪽 뷰가 좋으세요? 아니면 거실에 남서가 좋으세요? 남서가 좋은 거 같아요 저쪽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요? 그 이유는요? 여기는 조금 음 빽빽하다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서면이 뭐 하다보니까 시티 뷰? 밤 되면 근데 여기가 더 좋을 거 같긴 한데 네 낮에 낮 같은 경우에는 초록초록한 아 산도가 직관이 음 그러네요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정말 훌륭한 뷰가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이제 거실에서는 산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나무의 형태도 보이고 막 브로콜리처럼 보이고 이랬는데 여기는 산이 멀리 있고 그 앞에는 시티 뷰로 이렇게 구성된 점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랜드마크급의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뷰가 아닌가 방 되면 멋질 거 같습니다 네 맥주 한잔 때리면 아 쩔겠네요 진짜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맞죠 네네 와이프 방해 안 받으면서 왜 좋아서 네 네 이제 마지막 방이 아이 방이 되겠다 그죠 네 아이 이제 여기 방 사면 여기에 뭐 책꽂이 같은 거 놔둬가지고 책도 좀 놔두고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할 수도 있겠네요 어? 마치 아이 방처럼 포인트 격지로 다 있고요 그리고 아이 방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북박이장이 있다 보니까 응 아이 방을 써야 되는 거겠죠 네 북박이장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예 아이도 이런 뷰를 보게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이 뷰에 대한 이런 감흥이 있나요? 이게 뭔지 아나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49층이라니까 너무 싫다고 싫다고요? 보통 애들 높이 올라가면 신기해요 오래 걸리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엘리베이터 49 싫어 이러더니 아까 오더니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애들 좋아할 거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이 내려다 보이니까 재밌을 거 같고 애들한테 좋은 선물을 준 거 같은 기분도 들겠어요 약간 저희는 저희 애한테 감사해요 하는 덕분에 걸린 거 같은 네 일자녀 네 진짜 그런 기분도 많이 들 거 같다 오늘 태박이와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촬영에 소감 한 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맨날 유튜브로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뵈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되게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먼저 선뜻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즉석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특히나 부부가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니까 더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와이프분의 어이없는 표정도 좀 보이고 약간 어이없는 말 할 때 옆에서 어이없는 표정 지으시면 이러니까 더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좀 기대되세요? 여기 서면 한복판으로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민공원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게 될 거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날씨 너무 더우니까 하루종일 백화점 가서 시간 때울 거 같아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저희는 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뷰가 있는 게 우선 너무 좋고 집에만 있어도 좋을 거 같고 또 심심할 때는 백화점을 많이 갈 수 있을지 그게 기대됩니다 평소에 많이 심심해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심심해 너무 나고 싶어 계속 심심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심심할 거 같고 네 옷장도 많이 비었고 네 화장대도 채워야 되고 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좀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여기에서 뭐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그런 좀 특징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개발되는 계획도 있고 네 아무래도 학교가 진짜 거의 아파트랑 붙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1학년이 되니까 너무 좋은 시기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진짜 진짜 이 아파트에서 내려가면 바로 초등학교 있고 네 그 점이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나 궁금한 거 안 있었는데 여기 학교가 부천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네 그 뒤에 보면 글로벌 빌리지라고 영어 그거는 뭐예요? 학원처럼 이렇게 하던데 커리큘럼이 짧아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방학에도 이제 신청해서 방학기간 내내 학교처럼 보낼 수도 있고 응 학교 갈 때도 이제 학원처럼 다닐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 교육시키기에도 좋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같은 날에 아쉬운 점은 잘 없는 거 같고 네 아쉬운 점은 저 문? 시내기실 문? 아 그거? 네 그쪽이 좀 아쉬운 거 같고 그냥 오늘은 그냥 다 좋아하고 있는 다 좋아 보이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쁜 두 부부 같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 하셔서 애기랑 같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뷰 바라보시면서 각자의 방에서 따로따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광박스 신다면서요 각자 방에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